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들 첫번째 이야기 죽은 친구와 관련된 기묘한 경험들 제가 다니던 학교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학교였어요 시내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은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통학로는 논밭을 걸쳐서 가는 안전하지만 구불구불 제멋대로 이어져서 학교까지 가는 시간이 도보로 30여분이 걸리는 길 다른 길은 버스와 트럭들이 마구 달리는 포정도로 갓길인데 위험하지만 학교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었어요 자전거로 휙 한번에 달려갈 수도 있어서 자전거 탈 때도 이 길을 선호했죠 어려서 그랬는지 대부분 겁도 없이 그 위험한 길로 주로 다녔어요 그날 일은 오래됐지만 지금도 생생한데 중학교 봄 방학이 끝난 개학 첫날이었어요 새 담임과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들뜨고 어수선한 분위기 저는 그 전부터 같은 반인 창희라는 친구하고 친했는데 쉬는 시간에 그 녀석이 저에게 천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매점에서 뭘 사는데 모자란다고 그때 중2병이 심하게 걸렸을 때라 노트를 찢어서 종이에다 차용증 쓰라 했어요 친구들끼리 그런 장난 많이 했거든요 어른 흉내 창희가 종이에다 천원 빌려간 1년 뒤에 갚을게 창희 뜬금없이 2년 뒤라고 해서 뭐야 그랬어요 야 내일 갚아 그러면서 돈을 줬어요 그는 분만 채 가면서 싫은데 내년에 줄건대 하고 달아났어요 첫날이라 수업이 없이 청소만 하고 일찍 끝나서 저는 친구들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 옆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창희가 자전거를 타고 우리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갓길로 해서 집으로 가려고 한 거죠 그리고 몇 초 후에 기분 나쁘게 낫고 묵직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지 하면서 걸어가는데 누군가 외쳤어요 사고다 후더닥 정류장으로 뛰어가 보니 찌그러진 자전거 한 대가 길에 누워있고 커다란 트럭이 정류장 반벼락을 받고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길바닥엔 피 반복된 누군가가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류장에 먼저 서 있던 친구들이 말했어요 그것이 창희라고 경찰이 오고 몇 분 뒤 구조대가 오더니 시신을 구급차에 실었고 길바닥에 머리가 터져서 나온 내용물들은 봉투에 이리 주워 담아 치웠습니다 사고나는 걸 직접 본 여학생들도 있었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멍했어요 슬픈 느낌보다 현실감이 안 느껴졌어요 꿈같다고 할까 그 사고로 반에 빈 책상이 생겼고 그 위에 꽃을 놔두었습니다 밤이미 초인 발령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아침에 조회 시간에 들어와서 그 책상을 보고는 몇 번을 그냥 물고 나갔어요 밤 분위기에 엄청 침울했죠 그리고 100일 정도까지 빈자리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충격으로 친구들은 얼마간 갓길로 다니는 걸 꺼려했어요 학교에서도 버스 타는 사람 말고 그 길로 다니지 못하게 됐고요 모두들 친구를 잃은 충격 때문인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창희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 중에 무당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녀석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창희랑 친했으니까 얘가 한 번은 너를 보러 올 수도 있어 저는 좀 짜증이 나서 예민하게 받아쳤어요 이런 거지 같으면 왜 기분 나쁘게 그딴 말을 해 그 말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희 집이 천주교였고 전 대충대충 다니는 편이었지만 그 말을 듣고 묵주를 주머니에 꽁 놓고 다녔어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초 가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땐 한창 야자를 할 때라서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시간도 좀 지난터라 사고에 대한 기억도 묻어져서 몇 번 그 도로를 이용했습니다 하루는 자전거 핸들을 정류장 방향 내리막길로 틀었는데 그 사고가 났던 위치에 승용차가 한 대 주차된 게 보였습니다 무심코 그 옆을 지나가는데 가만히 서있던 서있던 차 문이 갑자기 확 열리는 겁니다 놀랐죠 차 문과 부딪히기 직전에 간발의 차이로 피했어요 운전자도 못 봤는지 억하더라고요 그곳은 내리막길로 속도가 높아지던 터라 부딪혔으면 크게 다칠 상황이었던 거죠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건 무당집 친구 이야기였어요 창의가 너를 보러 온다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주머니에 묵주를 다시 만져봤어요 귀신을 믿든 말든 그 정류장 아픔 피하고 싶었습니다 일부러 멀리 돌아다녔어요 한동안 하지만 또 그곳을 지나가야 할 일은 또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늦게까지 야자를 하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내키진 않았는데 같이 갈 일행 중에 두 명이 그 앞을 지나야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정류장 앞을 지나게 됐어요 혼자 어두운 놈길을 가는 것도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서요 어쩔 수 없이 초겨울 들어가기 직전이라 온도 차가 나면서 밤안개가 무척 자욱했습니다 안개는 마치 이승의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기가 뿜어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라는 김승욱의 무진 기행에 한 구절이 떠오를 만큼이요 길 위에는 안개가 너무 짙어서 바로 옆에 같이 자전거 타는 친구만 보였습니다 정류장 앞을 지나가는데 안개 속으로 지붕이 어슴풀해 보였고 사고 지점에는 히끗히끗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귀신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귀신이 보인다는 말이요 속으로 난 아무것도 못 봤어 못 본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머리카락이 찝게 찝혔어고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게 느껴졌어요 나도 모르게 입으로 기도문을 중얼중얼 외우고 있더라고요 최대한 사고가 났던 방향을 외면하고 달렸습니다 빠르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지나가는데 약간 문롱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컴컴한 안개 속에서 뭔가 목덜미가 서늘한 그 느낌 들이마시는 차가운 안개 속엔 쿵쿵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자전거가 서서히 무거워지는 느낌 그런데 잡고 있던 핸들이 도로 밖으로 조금씩 꺾이는 느낌이 들대요 어머 이게 뭐지 하는 순간 그때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자동차가 우리를 발견하고 급하게 클랙셀을 빵 울리며 지나갔어요 정신이 퍼뜩 들면서 자전거가 서서히 가벼워졌어요 미친 듯이 달려서 친구들과 가로등이 켜진 시내에 들어왔고요 위험했다고 하면서 안개 낀 날은 절대 여기로 다니지 말아야겠다 했습니다 집에까지 가는 길에 그 서늘했던 느낌이 계속 남아서 기도문을 중얼중얼 외우고 갔어요 그리고 다시 그 길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귀신이든 아니든 길 자체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요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개학 첫날이라 청소만 하고 친구들과 놀다가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조금 늦게 가서 그런지 정류장에 사람 없이 썰렁하더군요 벌써 창희가 죽은지 예연이 되었네 친구 생각하니 착잡했습니다 그때 정류장 안에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게 보여서 뭐야 하고 그걸 주워들었는데 말할 수 없이 우싹한 기분 창희가 죽는 날 뜬금없이 예연 뒤에 갚겠다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제가 주워둔 건 천원짜리 지폐였어요 두 번째 이야기 수색대대에서의 군대 괴담 수색대대가 주로 하는 작전은 DMZ 매복 및 수색이야 모르는 궁필들은 없겠지 사건이 발생한 때는 2016년 가을 때쯤이었어 우리 중대는 소대별로 작전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작전팀은 전방에 있는 연대 직할 수색중대의 생활관을 썼었어 우리 사단 수색대대는 분대가 아닌 팀이라고 했어 나는 여섯 팀이었고 사건의 주인공인 동기는 다섯 팀이었는데 다섯 팀이 야간 매복을 마치고 복귀하는데 병사 간부할 거 없이 약간 얼굴이 사색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동기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피곤하니까 취침하고 얘기를 해주겠대 다섯 팀은 소대장 팀이었는데 소대장도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피하는 거야 나는 당시 첫 전방 플러스 첫 작전인 상태라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 그러다가 선임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쟤네 딱 보니까 귀신 본 거 같은데 이러는 거야 일과가 끝날 무렵 주인공인 동기가 일어나서 우리 팀 생활관에 와서 썰을 푸는데 매복 투입을 하고 매복 후에서 전투 준비를 완료하고 경계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 동기가 있는 호 앞쪽에서 수통을 여는 소리가 들리고 이윽고 너무도 선명하게 꿀꺽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대 매복지 내에서는 긴급한 상황 말고는 어떠한 소리도 내면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내 동기가 들어가 있는 매복호가 제일 앞에 있었던 호였어 즉 자기 호 뒤로 팀의 매복호가 구성되어 있었고 앞에는 북측에서 남측으로 올 수 있는 수승무만 이어져 있었지 내 동기는 혹시나 해서 바로 옆에 있던 선임한테 모기만 한 목소리로 A 상병님 방금 물 A 상병님이 드셨습니까 무슨 물 네가 마신 거 아니냐 말이 끝나자마자 그 선임은 야투경로 앞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 진짜 그날은 월광도 거의 없어서 바로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서로 사색이 된 표정은 안 보여도 뻔했을 거야 그래서 그 선임이 혼자 심각해졌는지 바로 96개이로 소대장한테 보고를 했어 근데 더 웃긴 건 바로 뒤에 호가 소대장호였는데 소대장호에서도 들렸다는 거야 그것도 선명하게 결국 소대장은 혹시 모를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매복지를 벗어나서 자기 호에 있던 병사들이랑 멀리까지는 아니고 가까운 수색로를 순찰했는데 당연히 사람 흔적은 없었고 조용하기만 했대 그렇게 긴장의 연속이었던 룩을 철수하고 막사로 복귀하기 전에 소대 왕고가 말하더래 기아 진짜 너희 호에서 물 마신 사람 없냐 그렇습니다 그럼 너희 호 애들 다 불러서 수통 까봐 그래서 전부 만수로 채워진 수통을 보여주는데 왕고가 진짜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는 얘네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별거 아닌 상황 같아도 당시 우리 소대는 전부 소름 돋아가면서 이 얘기를 들었어 DMZ는 인공 조명이 없어 정말 깜깜하고 산속인데다가 북한군 GP랑 가까워서 탈북자를 마주칠 수 있는 곳이고 담력 훈련하는 북한군 민병대 대원들을 마주쳐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거든 저녁 얼마 안 남은 왕고도 간부들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고 대부분 매복 중 들리는 소리는 벌레 동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사람이 물 마시는 소리를 바로 앞에서 들으면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 그리고 우리 중대가 담당하던 DMZ 작전지역은 한국전쟁 때 엄청난 격전지였는데 바로 알 수 있는 게 비 온 뒤에 작전을 들어가면 수상로에 널린 게 탄피였어 유전협정이 수십 년이 지났고 지뢰 제거 작전 등 수많은 안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탄피가 쏟아져 나오고 지뢰가 발견될 정도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가 싶더라고 나는 전역할 때까지 DMZ 작전하면서 그런 오싹한 경험을 겪은 적은 없는데 야간에 철수할 때 맨 뒤에서 걷다보면 등골이 서늘하기는 하더라 괜히 뒤에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세 번째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난 가톨릭은 아니고 나는 개신교 교회 다니는데 중학생 때 단기 선교 겸 영어 교육으로 약 3주 동안 필리핀 간 적이 있었거든 마지막 날 밤에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보조교사 겸으로 온 대학생 언니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야 너무 놀라서 다들 소리 지르고 막 울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다들 이 언니 붙잡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거든 그래서 팔, 달이 다 달려들어서 붙잡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언니가 비명 지르면서 막 욕하고 그러는데 여자 목소리가 아니라 남자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영화처럼 막 외국어가 나오고 그러진 않았는데 남자 목소리가 나오니깐 애들 다 무서워서 울었어 그러면서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의 피, 보혈 이런 거 외치면서 왜 이 몸에 들어왔냐고 어서 떠나라고 막 명령하는데 그 언니라고 해야 하나? 귀신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렸을 때 사촌 오빠한테 강간당했다고 그래서 막 그게 상처로 남아서 나중에 조금 커서 어렵게 부모님께 말했는데 부모님이 믿어주지 않는 거야 그쪽 집안이 남자가 귀한 집안이었나 봐 자기는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어서 의지할 사람이 부모밖에 없는데 부모님은 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뉴뚱이 남동생만 사랑해 주고 그랬었나 봐 그래서 그 마음에 미움껏 원망이 가득한 틈을 타서 자기가 들어왔다고 말하는데 엄청 소름돋으면서도 무섭고 이 언니가 너무 불쌍하기도 했었어 영화처럼 막 거창한 테마 의식 이런 건 없었고 중간중간에 사람 마음이 있기도 하고 남자 목소리와 언니 목소리가 막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그런 것만으로도 다들 막 겁먹고 그랬었는데 모두 이 언니 붙잡고 4시간 이상 붙들고 기도했더니 우리들 막 욕하고 저주하더니 잠잠해지더라고 그게 끝이었어 안타까운 것은 같이 기도했던 친구들이 다음날 이 언니를 무서워하고 피하더라고 언니는 전혀 기억 못하고 있고 처음엔 목사님이랑 이 언니랑 짜고 막 무슨 쉬워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기엔 너무 리얼하고 소름돋았었어 네 번째 이야기 반지하 실화 괴담 A가 사는 곳은 어느 인적 드문 곳의 반지하 원룸방으로 침대 바로 옆 벽에는 골목길 바닥과 이어진 창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군인이었던 비는 휴가를 나와 친구 A의 집으로 놀러가 둘이서 오래간만에 재미있게 수다를 떨며 술 한잔을 하고 있었고 A는 이내 머지않아 안주가 부족해 걸어서 꽤나 시간이 걸리는 편의점으로 안주거리를 사러 나가게 됩니다 왕복 20분 가까이 걸리는 거리였기에 B는 A의 침대에 누워 기다리다 술기온에 잠이 들었고 B가 잠이 든지 머지않아 A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고 잠이 든 비를 보자마자 다급하고 큰 소리로 비를 깨었습니다 B 또한 친구가 깨우는 소리에 놀라 영문도 모른 채 일어난 후 상황 파악 후에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내용은 안주거리를 사고 돌아온 A가 현관물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침대에 잠든 비에게 다울랑 말락 허공을 더듬고 있는 어떤 손 그 손을 보고 놀라 침대 위 창문을 보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가지 않는 장발의 한 사람이 올목길 바닥에 엎드려 창문을 통해 한쪽 팔을 쭉 늘어뜨려 집 안으로 넣어 잠들어 있는 비를 잡으려고 하던 것으로 상황 파악이 되자마자 잠든 비에게 소리쳐 깨우고 문을 잠근 뒤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장발의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온 A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B가 침대에서 떨어지기 바로 전까지 필사적으로 B를 잡으려 했습니다 B가 침대에서 떨어지자 이제 잡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한 것인지 그 사람은 도망쳤다고 합니다 A와 B는 그 상황에 너무 놀라 날이 밝기 전까지 잠도 자지 못하고 A는 그 일이 있고 얼마 가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마섯 번째 이야기 관상 직장 생활할 때 같은 회사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야 편의상같이 일하던 직원을 A라고 할게 한날은 A가 일하고 있는데 동창한테 전화가 왔더래 동차라 A야 너 B언니 기억하지? 오 당연하지 결혼식도 갔었잖아 귀염리 죽었대 뭐라고? 동창이 들려준 얘기는 대학 다닐 때 알고 지낸 과선배 B언니가 신혼집을 차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다고 하더래 그러더니 B언니가 결혼 전에 겪었다는 일을 들려줬대 B언니가 결혼 전에 자기 부모님이랑 곧 사위가 될 남자친구랑 같이 저녁을 먹고 나오던 식당 문 앞에서 B언니의 부모님이 예전에 다니던 절에 계신 스님과 마주쳤대 반갑게 인사를 하다가 스님이 그 남자를 보고 누구냐고 물어서 고 딸이랑 결혼할 사이라고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스님 얼굴이 확 굳으면서 그 남자 면전에서 이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너무나 강하게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났었대 그 남자친구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 그런데 스님이 멈추질 않고 이 결혼 안 된다고 자꾸 반복하니까 나중에 남자친구가 스님 멱살까지 잡고 아수라장이었대 그런 이상한 일을 겪으면 찜찜해서라도 결혼 안 시키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청첩장까지 다 뿌린 상태였고 평소엔 착해 보이던 남자친구라 그냥 결혼을 강행한 건데 결혼하고 얼마 못 가 어느 새벽에 비언니가 추락사를 한 날 경찰이 비언니 집에 갔을 때 현관 앞엔 비언니의 옷가지와 짐을 싼 커다란 캐리어 가방이 놓여 있었대 누가 봐도 비언니는 그 집을 나가려고 한 것 같았는데 추락사라니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 비언니의 남편은 별다른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와서 지금도 그냥 일반인처럼 생활하고 있다고 하니 비언니의 부모님 심정이 어떨까? 그날 그 스님이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그 부모님 연락처를 받아서 나중에 따로 불러 진지하게 얘기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을지 가까이 알고 지내던 사람한테 직접 들은 실화 얘기 중에 제일 무서운 얘기였어 여섯 번째 이야기 친구가 나를 깨웠다 2017년에 내가 상도동에서 살 때였어 내가 지금 일을 하기 전에 논매랑 그다지 넓지 않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지 반지하라 낮에도 어두운 집이고 집 구조는 단순한 원룸이었는데 친구랑 나랑 사이가 워낙 좋아서 그냥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그 친구는 거기 근처 학교 대학생이라 수업 시간 되면 학교 가고 나는 작가여서 집에서 일하고 있었지 원래는 친구 혼자 살던 집인데 둘이서 다른 지역에서 살기로 하고 미리 살게 된 거야 뭐 둘 다 사람인지라 가끔 싸웠지만 잘 지냈어 근데 거기서 산 지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특이한 일이 생겼어 생각해보면 같이 살기 전 놀라갈 때부터 있던 일이긴 한데 거기서 잠을 자면 가위에 자주 눌리게 되는 거야 난 원래 가위 눌리면 1년에 손가락 안으로 꼽을 정도로 그다지 많이 눌리는 타입은 아니었단 말이야 난 작가라 마감대가 되어 잠을 거의 못자 피곤한 상태가 되어야 가위에 눌릴까 말까였거든 가위에 눌려도 금세 풀려서 별거 아닌 수준이었는데 이상하게 거기 살고 나서부터 일주일에 4번 이상은 눌렸어 안 눌리던 가위에 눌리니 신경 쓰이는데 가뜩이나 일주일에 4번이나 눌리니까 가위 눌려도 별거 아니라 생각했던 나도 점점 초조하고 예민해지더라고 그리고 이상하게 나만 눌렸어 친구는 아무렇지 않고 애초에 자긴 가위에 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가위에 눌리면 어떤 느낌인지 모른데 거의 매일 잤다 하면 눌리니까 나로선 예민하고 점점 무서워지고 내 친구는 아무렇지 않고 나만 이상해지는 기분이더라고 가위 눌려도 몸만 안 움직일 뿐이지 귀신이 보인다거나 이상한 말소리 들린다는 경우는 없었어 내 생전 귀신이나 말소리 들었다 싶은 일들은 거의 없던지라 이전까지만 해도 눌려도 아 가수면 상태구나 딱 이 정도였지 근데 매일 눌리니까 이성적인 생각이 안되고 감성적으로 어서 벗어나야 한다 생각에 무섭더라고 또 특이한 건 가위 눌리고 또 가위에 눌린다는 거야 가위에 눌리면 보통 풀려고 온갖 힘을 쓰잖아 그렇게 풀리고 또 눌려서 또 푸는 걸 한 4-5번 반복해 열심히 힘을 내고 풀려서 안도하면 또 눌려있고 그러니까 난 가위에 한 번 눌릴 때 한 번이 아니라 4-5번 눌려서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여러 번 말해봤지만 친구는 기이하다 생각만 할 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눈치였어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내 작품이 연재 얘기가 나오고 나도 바깥에 들락날락하고 바쁜 때였어 작품 연재가 확실시되고 연재되기 전 세이브 불량을 만들어야 해서 매일 작업하다 친구가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왔길래 둘이서 좀 놀다 잠들었는데 난 또 가위에 눌린 거야 뭔가에 짓눌린 기분이 너무 싫었어 그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벗어나려 애를 썼지만 역시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아서 힘들었어 힘들게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자고 있던 눈매가 내 이름을 부르며 깨우는 거야 그 순간 가위가 풀렸고 난 안심이 들었는데 그 친구가 가위 눌렸어? 라고 묻는 거야 난 그렇다 하며 어두운 집안에 조금이나마 보이는 친구 얼굴을 보니 꽤 놀란 표정이었어 어떻게 알았어? 너 상체가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가 눕다가 반복했어 내가 움직였다고? 응 뭔가에 벗어나는 듯이 움직여서 순간 잠이 확 깼어 둘이 벙찌다가 뭔가 무서워서 꼭 붙어졌어 내가 움직이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어 보통 가위 눌리면 몸이 안 움직여서 안간힘을 쓰잖아 내 눈에는 안 움직이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친구는 내가 상체를 일으켰다가 뭔가에 막혀 못 일어난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기겁하고 날 깨운 거였어 이 일이 있고 나선 친구도 뭔가 심각하다 느꼈는지 자면서 나 지켜보느라 선잠자고 둘 다 피폐해졌어 그 이후에도 뭐 귀신을 봤다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저 일이 너무 소름끼치고 깨름칙해서 거의 도망가다시피 계약상 1년 채우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왔어 원래 집 나올 때 적어도 두 달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솔직히 그럴 정신 없고 그냥 나왔거든 집주인 할아버지가 당연히 화를 내긴 했다만 난 더 이상 그 집에 있기 싫었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햇볕도 잘 들고 이웃도 좋고 괜찮은 집인데 신기하게도 이사오고 나선 가위 거의 안 눌려 그리고 여기 와서 내가 개를 키우게 됐는데 개가 시베리안 허스키라 독립심이 강해서 내가 옆에 가면 같이 앉아고 다른 곳에 가서 자거든 근데 여기 이사오고 딱 한 번 가위 눌리게 된 날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내가 키우는 개가 옆으로 와서 날 건드린 덕에 금방 깼어 뭐 하여튼 이사오고 나선 가위 안 눌리는 거 보니 그 집에 좀 뭔가 이상했나봐 일곱 번째 이야기 흑백 귀신 차 안에 3명 나는 조수석에 앉아있어 차 타고 한 적한 도로 달리는 중이었어 체감상 시속 80km 정도 앞에 원피스 입은 여자가 보듯하고 있는데 이상한 게 그 여자만 흑백으로 보이는 거야 키가 너무 크더라 앞에 승용차 지붕 위치에 허리가 왔거든 뒷자리 앉은 애가 저거 나만 보이는 거 아니지 말하니 운전하는 애가 야 흑백 형체는 귀신이니 못 본 척해 볼 수 있는 거 들키면 계속 따라와서 쉬인다 말하자마자 흑백인 여자가 보드 속도 줄이며 차 주위로 오더라고 다들 놀래서 시선 돌리며 노래 부르고 안 보이는 척했지 이때만 해도 그냥 웃기더라고 그러다가 깼어 그 뒤로 며칠 지난 오늘 두 번째로 같은 꿈을 꾼 거지 차 타고 가는 중 보드 타는 여자가 앞에 있는데 혼자 흑백인 거야 너무 신기해서 내가 야 왜 저 사람만 흑백이지 말하자 뒷좌석 애가 우열하대 아 미친 놈아 모른 척하라고 화를 내며 소리 지르더라 나는 왜 그러지요 흑백 여자 언제 본 적 있지 않아 기억이 떠오르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 좆됐다라고 생각했지 흑백 여자가 갑자기 속도 늦추며 차 앞에서 지그재그로 달렸어 근데 조수석 창문 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꼭 차 안을 들여다보려는 거 같은 거야 놀래서 안 보이는 척하려고 시선 피하면서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주마등 스치듯 자꾸 시야 가득 채운 귀신 얼굴이 눈앞에 번쩍하고 나타났다 사라지더라 심장 멎는 줄 알았다 고개 돌려보니 운전하는 애는 눈물 범벅인 채 못 가겠다 하고 있고 뒷좌석 애는 눈 뒤집어져 경련 일으키고 있고 흑백 여자는 차와 속도에 맞춰 달리며 눈 마주치려고 하는데 진짜 미칠 것 같더라 결국 안 돼 소리 지르며 깼어 눈 뜨자마자 기억 읽기 전에 빨리 글 적는다고 단쯤 눈 감아가며 겨우겨우 적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새하더라고 그 있잖아 어릴 때 장난친다고 자는 척하고 있으면 누가 가까이 다가올 때 느낌 솔직히 고개 못 돌리겠더라 시간 보니 새벽 4시 10분 갑자기 머릿속에 돌림 노래처럼 새벽 4시 귀신이 가장 활발한 시간인데 라는 말이 계속 들리더라 진짜 이대로 자면 무조건 같은 꿈 꿀 것 같아서 들어와 시발 누가 이기나 보자 뒤지고 싶냐 말하면서 일어나 허공에 베개 한번 휘두르고 방에서 뛰쳐나와 엄마랑 동생 옆에서 잤어 원래 겁 없는데 너무 무섭더라 그런데 이상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차에 같이 탔던 애들 얼굴이 기억 안 나 이거 아 Bart Whats go 발 поним 위험 폭 발 이 privilegi 남기 불 이 차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